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위키 시스템을 레드마인에서 사용하는 방법, 위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위키문서를 작성을 하다보면 이게 일반적인 에디터와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위키의 어떤 문법, 여러분의 위키문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위키문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위키문법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는데요.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이 위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문법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. 뭐 영어기도 하고 내용이 많기도 해서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 레드마인으로 제가 또 이동을 해볼게요. 자 여기 위키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편집 버튼을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오죠.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었던 거 한번 볼까요? 자 이렇게 생긴 문서를 이렇게 생긴 코드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여기 OpenTutors.org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크게 이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유는 자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앞쪽에 h1.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위치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문자를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고요. 메타데이터는 이 데이터 자체를 꾸며주는 데이터를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. 말이 어렵죠?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 그래서 h1은 가장 큰 제목을 h1이라고 하고요. h1 뒤에 OpenTutors.org가 오니까 OpenTutors.org는 가장 큰 제목에 해당된다라는 거죠.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링크들이 각각 앞에 이렇게 점이 붙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리스트로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. 그것은 이 각각의 이 링크 앞에 이렇게 점이 붙어, 그 별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별표는 위키 시스템에서 리스트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위키 문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URL을 통해서 링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자 여기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. 이거를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. 이걸 누르면 자 여기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표현될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. 여기 생활코딩은 일반인으로 한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. 라고 한 이 부분을 제가 만약에 크게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B라고 입력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표가 양쪽을 감싸죠. 그러면 별표와 별표 사이에 있는 부분이 B 즉 볼드 즉 두꺼운 글자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보니까 미리 보기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두꺼워졌습니다. 잘 표시가 안 나고 있네요.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요거를 스트라이크 즉 취소선을 긋고 싶다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. 이렇게 요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크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키문법을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요 버튼들을 이용해서 쉽게 위키의 어떤 위키 시스템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첨부하고 싶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면 됩니다. 자 여기 제가 플리커를 준비했습니다. 여기 아주 예쁜 사진이 있는데요. 요 아이들이 있는 요 사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했습니다.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리키는 URL을 제가 복사를 한 상태고요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. 그리고 요기 있는 요 URL을 선택하고 요 그림이라고 하는 걸 링크를 딱 그림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복사한 요 이미지의 URL을 이용해서 요 위키 시스템이 요렇게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요기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고요. 요기 보시면 이 본문 형식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. 요런 글을 클릭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위쪽에 있는 요 버튼들처럼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. 자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요기 스트롱이라고 적혀있는 거의 사이에다가 요렇게 별표를 둘러싸게 되면 요것은 위키 시스템에서 요렇게 두껍게 표시가 된다. 이탈릭은 언더발을 양쪽에다 둘러싸면 요렇게 이탈릭 즉 기울여진 글꼴 표시 글꼴이 표시가 된다는 뜻이죠. 요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이 문법을 찾으면 되고요. 예를 들면 링크를 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링크를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동으로 링크가 걸릴 것이다 라는 뜻인데 만약에 요기 있는 요 링크를 요 url을 푸라고 하는 문자에다가 링크를 걸고 싶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푸라고 적고요. 그리고 요렇게 콤마를 한 그 콜론을 하고 그리고 요기다 url을 적어주게 되면 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푸에 요 뒤에 따라오는 url이 링크 걸리게 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레드마인 링크라고 하는 것은 이 레드마인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링크들의 리스트인데요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위키페이지를 새로 하나 생성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대가로와 대가로 사이에 위키페이지라고 적어주게 되면 요거 저장했을 때 요런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. 근데 그 링크가 만약에 어떤 문서가 문서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링크와 같고요. 만약에 링크는 존재하지만 그 링크가 가리키는 문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그 문서를 여러분이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이 링크에 그 문서에 대한 링크가 걸리게 된다는 거죠. 자 그리고 이슈 샵 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샵이라고 하는 거 있죠? 이 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드마인의 위키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의 일감번호를 의미합니다.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일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? 그런데 그 중에서 관리자 내 검색 기능 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일감번호가 50번이에요. 그럼 여기다가 제가 샵하고 50이라고 적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감이라고 제가 입력한 다음에 자 저장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샵 50이라고 하는 저 문자에다가 링크를 건 바가 없는데 링크가 걸려있죠? 그리고 링크를 클릭해보면 자 50번 일감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레드마인 시스템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이 위키문법이라는 거고요. 예를 들면 커밋 그리고 F30 이렇게 하게 되면 자 F30 E13 E40이라고 하는 이 소스코드와 링크를 거는 건데 이거는 개발자들에게 또는 개발 조직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. 자 예를 들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현재 버전 관리되고 있는 소스코드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중에서 이 git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저장점 이 변경점들을 이런 식으로 해시라는 걸로 저장을 하는데 가리키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자 commit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? C20 27 210 이라고 하는 저 문자가 링크가 걸렸습니다. 그 링크를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링크에 해당되는 변경점의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면 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것을 commit했다 또는 어떠한 것을 어떤 이 소스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열람시키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git과 같은 경우는 commit하고 땡땡 그리고 그 commit에 commit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식별자를 뒤에다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서브 버전과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서브 버전을 리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r 뒤에다가 숫자를 적게 되면 이 레드마인이 자동으로 그것을 리비전으로 인식해서 링크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본문 형식을 클릭해서 나오는 문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밑에 보시면 more info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. 이걸 클릭해보면 훨씬 더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이 위키문법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다 보면 이 위키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위키가 위키문법이 나름 음 어 괜찮은 접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